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 혼자. 왜 어떻게 혼자 왔어? 혼자, 혼자 이거 툭해서 끊어놓고. 아니, 혼자 혼자 안 뵀어? 못 봤지? 깜짝아, 깜짝이야. 병원에 없어서 이래요? 내일을 준비하고. 제일 비싼 자석으로. 내일을 꼭. 그러면 지금 펜기팀에 오지 않나요? 저는 광포문이에요. 오늘 우리 팬분들이 다 가르쳐주실 것 같아요. 응, 일찍 나오시면. 내일 꼭, 꼭 보러 오세요. 내일 또 팬분들 만나요? 네. 갑작도 얼굴 한 번만 보면 안될게라. 아니, 한 번만 보면 안되냐고. 아니, 한 번만 보면 안되냐고. 여기 좀 더하라고. 여기 좀 더하라고. 여기 좀 더하라고. 여기 좀 더하라고. 우리 엄마들은 내가 그렇게 한 번 없어. 고기 와네. 그렇게 웃돌았어. 아, 정말. 여기 좀 더하라고. 어우, 엉덩이도 막 두들겨. 그렇게 이쁜가 없어. 그렇게 이뻐요? 아,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아, 감사해요. 아, 딸도 뭐 세 하고. 이 필리핀 너무 안 뛰엉. 맨 앞줄에 앉아있어야 내가 화면 헤끗이야 매일 뵐게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막내딸이 티켓 끊어져서 왔어 필리핀에 사는 딸이 막내딸이 사랑한 거야 알아서 갈게 나를 사랑해서 어머니랑 티켓을 끊어줬어 최고구마 딸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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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거 뭐요 요즘 웃게 막 다가왔어 감사합니다 오메오메 네 오메오메 눈물 나 아버님 눈물 나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30도가 없을려고 인정하셨어요 우에 우에 평택에서 오메오메 오메오메 색깔만 봐도 눈물이 나 그렇다 그 색깔 있는 쪽으로 가보면 안디야 그 저기 정치 쪽으로 가보면 안디야 핑크색은 어게인 뿐이여라 왜 눈물을 흘리죠? 아버님 어게인이시죠 근데 오늘 카치색을 입고 왔어 칙칙하게 핑크색을 입고 왔어야지 바람막이를 미리 주문했어야지 정말로 이제 할게 리헤드 오실거죠? 여기 한번 쳐다봐요 감사합니다 이제 울지마시고 웃는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에요 이거? 사랑해요 선생님 뭐하는거 아니에요? 취위하는거 아니에요? 사랑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이쁘니 손 좀 잡으세요 아이고 이뻐라 감사합니다 혜린이는 왜 이렇게 크게 나와 지금 보니깐 너무 이쁘구만 참고먹고 이쁘죠 참고먹고 이쁘죠 정말 참고파네 목관리 잘하고 네 목관리 잘할게요 감사합니다 눈물이 날거였어요 여러분 너무 이쁘 어떻게 오셨어? 혼자 왔지 혼자? 아까 왔어 혼자 이거 티켓을 끊어갖고 오늘 돈을 못 갖고 와서 내일 꼭 올거에요 오늘 콘서트 안봤어? 못 봤어 못 봤어? 내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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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갖고 제일 비싼 자석 제일 비싼 자석으로 약속했어 그럼 지금 팬패팅이 어디서 올거에요? 엄청 봤어 광패인데 유튜브도 못하고 카페도 못 들어가고 오늘 우리 팬분들이 다 가르쳐주셨어 일찍 가오시면 어머 어머 어떻게 하트야 내일 꼭 꼭 보러오세요 팬미터에 또 만나요 또 빨리 자라 알겠어요 한번 보면 안될게나 응 빨리 한번 보면 안되냐고 우리 엄마들은 내가 그렇게 이쁜가 없어 한번 봐봐 여기에 와오네 내가 그렇게 흔들었어 엉싱이도 막 두들겨 왜이렇게 이쁜가 없어 왜이렇게 이쁜가 없어 왜이렇게 이뻐요 아버지 내일 또 오세요 꼭 팬미터에 너무 앉아 같이 앉아있어 내가 화를 했듯이 내일 뵐게요 아버지 또 오신분들은 또 오세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아버님들 또 와야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세요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버님들 꼭 와야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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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줘요 고생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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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어요